저는 이번 시간에 고수가 되기 위한 웨지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웨지를 정말 잘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프로들이 많은 버디를 낚을 때 보면 항상 100m에서 30m 거리에서 핀에 가까이 붙여서 원퍼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린 주변에서 보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30m 이내의 거리에서 저건 보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세이브해서 보기를 안 치고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고수가 되고 싶은데 만약 라운드당 평균 버디 수가 2개 이하라면 30m에서 100m 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오늘 저의 방송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m 이내의 거리에서 보기가 5개 이상 나오신다 하면 그 거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칩샷을 얼마나 세이브를 잘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저의 자세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의 키포인트 3가지를 제가 먼저 정리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윙 거리 컨트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5단계 스윙 크기를 만들어라 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 하향 타격을 하라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세 유지를 하라 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스윙 5단계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바로 이만큼을 했을 때가 바로 1단계고요. 2단계는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위치고요. 3단계는 이만큼 4단계는 바로 클럽이 지면과 수직이 되는 위치고요. 5단계는 바로 이만큼입니다. 9단계는 바라본аль